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게 지루하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전도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배를 성도님들이 지루하고 막 힘들고 하면 그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님들 와여금 전도가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속이 일어납니다. 예, 일단 오늘 이 본문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지벙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꼭 알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가 가장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려고 하면 시작이 중요한데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일이 되지 않고 전도를 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수준이, 많은 열매가 일어났다, 이런 수준이죠.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영세민 극빈자 수준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주인의 주방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르게 시작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응답을 먼저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끝에는 말씀하시기를 병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품맛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적같은 모임, 14, 15나라가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충격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삼천세자리나 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삼천세자 운동이 있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 또 6장 7절에 있는 대로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오고 최고의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사동의 11장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누리면 돼요. 그래, 이제는 교인들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보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교인들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보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해요. 이건 꼭입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막 하면 성취감은 생깁니다. 이제 안 될 때는 실망감이 생기죠. 또 성취감이 생기고 나면 그 뒤에 부담이 또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장사도 아니고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 자체가 아니고 굉장히 그리스도에 참된 이 능을 체험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이 단은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체험시키는 거라니까요. 이 단은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체험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복음을 망가야 하는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중직자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 보는 거죠.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도 될 수 있겠지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응답을 먼저 보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완전히 성령이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내 인생 전환점을 교회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거죠. 이것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운동이 나기 전에 있는 거죠. 이 특징이 마가다라바에 있는 그대로 역사인 거죠. 그러면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자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직자들 세울 때도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응답이 먼저 와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저는 성격상으로라도 확실히 잘하면 못 가요. 물론 무조건 가사 역사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인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쩌다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먼저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꼭 해보세요. 재직시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지휘교회를 시작할 때는 어디다 중심을 둬야 하느냐는 키입니다. 지휘교회를 시작할 때 보통 우리는 중직자를 중심을 하죠.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지휘교회에 진짜 성공하는 데는 그거 아닙니다. 그 중직자를 중심하게 되면 그 사람 수준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 수준으로 끝납니다. 또 그냥 막 열심히 성과를 내야 되는 교육자를 보내면요 동기로 끝납니다. 그 중심을 지휘교회에 성과를 내야 되는 교육자를 보내면요. 동기로 끝납니다. 지휘교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명심해 두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 70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잖아요.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 중심으로 70인 전동운동을 펼 때는 뭐가 가장 키입니까? 이 레전드 spread 이 레전드 교육을 통해 전동운동도 물론 그거 하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게 아니죠. 이 중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직자가 여기에 눈을 딱 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동운동이 제대로 막 역사에 나게 됩니다. 렘넌트는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회당입니다. 회당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면 한 명 정도는 어느 학교에 전임으로 파송을 해버리죠. 그래야 그 학생을 들어봅니다. 우리도 학교에 다니봤지만 학생 때는 입학 때 하고 졸업 때 하고 상황 달라요. 또 학생들이 시험 칠 때 하고 안 칠 때 하고는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다짜고짜 그냥 전도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하지만 도둑이 오지 도둑이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보고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만 교회에 매일 출근하지 말고 바로 대학으로 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한 달이 먼 거 하니까 아이들이 입학해서 결정하는 시간표입니다. 모든 이당들이 그때 총출동합니다. 한 열 몇 개 되는 선교단체가 그때 완전히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전혀 귀를 놓고 있습니다. 한 달만 제가 바로 대학교로 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보지만 그 말 금방 알아듣더라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뭐든지 할 때 응답부터 먼저 받게.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약간만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얻을 때는 일부러 조사를 시키네요. 조사시키고 보면 많은 걸 보고 가자고 있어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는 압니까? 일본에 사장을 파상해놨는데 이건희 회장이 오니까 차 모르고 나왔죠. 일본에 사장을 파상해놨는데 일본에 사장을 파상해놨는데 이건희 회장이 오니까 차 모르고 나왔죠. 이건희 회장이 가면서 계속 물어본다는 압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옷에 맞고 온 거 결과를 보냈죠. 저거 무엇인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거 뭐지? 아, 저도 잘 몰라요. 알아보겠습니다. 아, 저거 뭐지? 아, 저도 잘 몰라요. 알아보겠습니다. 아, 저도 잘 몰라요.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가 계속 모르겠다고 말했네요. 그래서 이 mengunding 회장이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없지 못해 아무것도 안α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답을 주 Bernie이. 그 일본은 왜 했습니까? 다음에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외웠는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회장님이 나를 울게 깨달으라고 물었나? 아니요, 뭐 습관인가? 그런 내용을 이건춤에 글에다 썼다니까요. 먼저 응답하자.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잘 응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두고 한 달을 대학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충분한 그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제사가 나오게 되죠. 그걸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따라서 전동운동이 나는 것은 늘 일어나지만은 그때 일어나는 캠프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다 캠프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D-Day라는 게 있잖아요. Of course, everything is camp but in our terms it would be D-Day. 그러면 전혀 이거 없이 갑니다. But you go without this at all. D-Day를 정할 때는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됐냐. And when you designate D-Day what must be your standard of measurement? 여기 기준 돼야 됩니다. 여기다가요. 여기다가요. 아니, 대학에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There are. 그리고 캠프를 어디다가 기준을 둔는 거 보세요. 여기다가 기준을 넣은 거요. 여기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캠프를 했냐면은 당위성 예배 기도 응답받는 비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초저교회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회당 나왔을 뿐만 아니고 서원 but the lecture halls 저장 and the marketplaces 완전히 핵심만 파고나요. that they plowed into the most central points 요런 준비를 딱 했다가 이렇게 파고나요. that you have this kind of preparation and then you plow in. 그리고 이제 전도운동 자체가 굉장한 역사일 나요. 그래서 then the evangelism movement itself becomes a great work.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따라오는 부분이 and the third thing that follows 그러면 이제 실제 다섯 가지 캠프가 이때부터 드러나는 거요. It's from this point of the actual five camps begin to take place. 다섯 가지 캠프는 완전히 전도 중심으로 해요. and the five camps it has to be evangelism centered.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아닐까 다락방을 모이는데 굳이 세 번 네 번 계속 모일 필요 없어요. that what that means is that for example you meet for 다락방 you don't have to meet three or four times for that. 팀장에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there are people in need of team ministry. 이 사람을 미션홈으로 연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and there are some people you need to connect to the mission. 아니면 이 사람이 전문교회나 지교회로 연결해야 될 사람이다 말이에요. or people that you must connect to the specialized church or the regional church. 그 다섯 가지가 완전히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죠. those five things must move centered on 그러면 나머지 열다섯 가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자가 나왔으니까 합숙이 필요하죠. then the rest of the fifteen are bound to follow because once you have a disciple you need to send them to camp training.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and in order to maintain that you need a system. 그러면 당연히 응답받으려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나오겠죠. and rightfully if you want to receive answers you need preparation for the future. 그게 스무 가지 전도 캠프인데 그 스무 가지를 다 외울 필요 없고 이 부분이 제일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those are the twenty evangelism camp. but we don't need all twenty of them. realistically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그 청년이 제보이 얘기하더라고요. for example one young man told me this. 목사님 오늘도 특별한 학교에 우리 지금 청년이 졸업한다는 거예요. and this past that this one young adult is graduated from a special high school. 내가 부목사 때인데 혹시 목사님 가실 수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and it was when I was as a pastor and they asked me could you go visit that school? 좋다 이래요. I said fine. 가자 이래요. I said let's go. 내 그때 시간이 잇따래요. and I have time to do that. 그럼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and usually we just go. 내가 이 얘기를 슬쩍 한마디 했어요. and so I said this in passing. 야 오늘 그것을 우리 캠프를 하면 되겠네. well I think it may be good for us to do camp then. 간단한 일을 캠프를 해요. then perhaps it's a simple one day camp. 그러면 그 졸업생하고 같이 축하, 공연하면서 보건만 한 번 전하는 것도 괜찮다. Then together with that student we can have perhaps a celebratory performance for graduation. 네. 그 말의 키는 어디에 있는 거니까 이거 중심으로 해라. And the key to those words is centered on this. 꼭 부탁합니다. 미국에만 해도 지금 대학이 5,000개 있잖아요. Then I give you this request. because even as America alone there are 5,000 universities. 다락방을 한 군데 시작하면요. 계속 거기 붙어가지고 이 말을 아직도 우리 멤버들 못 알아듣고. But if you begin one 다락방, people continue to hold on to that and drag it out. Now what kind of result do you come to? 교회 가서 실컷 받는 그 얼굴. I think you see this person all the time at church. 다락방 또 봅니다. And then you see them again at the 다락방 meeting. 또 안 가면 안 돼. 다음 정도 연락 와. And if you don't go, they call you. 또 베기실은 그거 자꾸 쳐다봐야 돼. And you have to keep on looking at their face. 모임 받자면 끝나고 나면 이부순수가 맨날 세상 얘기하지. And then after you finish, you know, you go and talk about other things, worldly things.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There's no reason to gather like that. 다락방 하다가 없애란 말이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따따나 옹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I'm not saying that once you open up 다락방, you should get rid of it. No, when it's not necessary anymore, then you need to move on. 그래서 야검 야검 미국의 5,000 대학을 제자 중심으로 파고듣어. And little by little, you plow into the 5,000 universities of America sending some disciples. 제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메시지 듣습니다. And even if disciples are separated, they will listen to the message. 네, 진짜 그리스도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That true disciples of Christ are unshaken. 네, 뭔가가 내게 이 말씀 맞다 하는 그 제자가 흔들리지, 안 맞으면 흔들리잖아요. Then if they think that they're your disciples, then they might be shaking, but real disciples are not shaken. 뭔가가 저 목사님 설계는 내하고 맞다, 이 사람이 나중에 흔들려요. Then people who think, oh, that person's sermon really matches me, they're the ones that are shaken.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But those who really know that Christ loves them, will not be shaken. And that way the early church continues to get connected.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So the evangelism movement can truly arise. 그러면 역사가 막이나 말 달라집니다. Then once the works begin to arise, things will be different. Isn't that so?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은 그 정신도라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Even for people, those who are crazy, there are two kinds. And there are those who are kind of crazy in a direction way, they think that they're very precious. 나는 맞쌀 모 없는 인가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go crazy in the opposite direction, thinking, oh, I'm worthless. Largely, there's those two groups.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착각하고 돌아온 사람은 조심을 합니다. 지가 소중하니까. And so rather the person that thinks that they're really precious and they're really worthwhile and they go crazy that way, they're very cautious. 그런 사람은 사람 말을 안 해서 미치게, 말을 안 해요. And those people, in one way, they drive others crazy because they don't say much. 그 병원에 가오면요, 종들에 가오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종일 말 안 합니다. But when you go to the hospital's evangelism, there are some people who don't say a single word, or say no. But those who don't think that they're very worthy, they talk all day long. They're different. 사람들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And same thing for people inside the church.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응답받고, 참 은혜 받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 함부로 안 해요. 그렇죠? 스스로 압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다 이런 사람이요. 뭐 함부로 얘기해. 지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본인이 잘 알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는 건 말은 하지 않지만 잘 알아. they may not say it out loud, but they know they're not really worthy.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봐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But once you see this kind of answer, you become completely different.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해 주십니다. Now you must begin this way. And so just think that you've been preparing until now, and this year really spread the evangelism movement. 진짜 전동 운동을 하면, 한 명인데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And if you really do the evangelism movement, even though you're just one person, you can move the entire world.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Let's enter into today's main theme.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될까요? That you must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Jesus.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And so that's why we do this. 정확하게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기회가 됩니다. That you have to have the opportunity to accurately meet Jesus. 모든 일은 기회이지만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어 분명히 And yes, of course, opportunities exist for everything, but there's opportunity to meet Jesus. 코리도서 6장 2절에는 기회를 얘기했습니다. 그 때를 얘기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There may be large masses and crowds, bu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them all. 뭐 본문 많이 봐야 되지만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We have a lot of scripture references here, but it's not all that important you need to know this.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로 만나 체험하고 그 능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Among all these people, the opportunity to meet Christ is given. 우리는 다자고자 이거 안 하고 막 그냥 자꾸 전도하고 전도 주고 막 이걸 끝나는 거죠. But instead of doing that, we just try to evangelize to them and then we just go back. 더 제일 무서운 건 옳게 보금도 안 들으시고 교회에 오라리. What's even more fearsome is that we don't share the accurate gospel to them and just try to drag them to church. We don't go to church and hear the gospel. Of course they can come to church and hear the gospel. But that's the most fearsome thing. 중요한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때를 얘기했어요. The point about the important time schedule, it talks about the time. 여러분의 전도의 키는 뭔가 하니까 모든 지역의 기회와 때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The key to your evangelism is God has given an opportunity and a time for every field that you enter, and that's what we are targeting. 이걸 알아본 바울은 성령의 인도 밖에서 몸부림치잖아요. And Paul, who knew this, he struggled so hard to receive the God as the Holy Spirit. 그러면 됩니다. 전도가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전도가 굉장히 행복하고 희망찬 축복입니다. And evangelism becomes a blessing that is so strengthening to you and filled with hope. 그리고 이거 깨달은 중식자들이 성경에 몇 명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세기를 봤습니다. And there are a handful of church officers who realized inside the Bible, and they're the ones that overturned the world. 그러면 사실은 70인이라는 말은 산업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Then honestly, when you say the 70 workers, they ran their businesses like that as well.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산업인들이 불신자가 쳐다보고도, 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를 보여줘요. And so for this year, our business people, you must show even unbelievers, oh, this is what it means, receive God's blessing. Then in one sense it might sound strange to show them, but they'll be able to see it. Then in one sense it might sound strange to show them, but they'll be able to see it. Then Joseph wasn't struggling to try to show people or something. That those people saw it. 그래서 특히 중직자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모든 것 끝입니다. And especially church officers, you must remember, if you receive answers, then that's it. 그렇죠. 중직자가 응답받아버리면, 가정에도, 교회도, 현장에도, 다 끝이에요. If church officers receive answers, that's it for the family, the field, and the church. And so grab hold the cover that I spoke about in our first lecture, and then you set up this plan. Then just the fact that you're setting up this kind of plan is true happiness. Then I don't do it these days because of the pandemic, but originally in Busan, I used to have interviews with the remnants, and young adults, and church officers. That over a brief meal. And there's absolutely something that I do. And what I tell them is the evangelism schedule that is most optimal for them. And there are many who come back to me later on to testify. And so it might seem as if you're just running a pastoral ministry, but no, that's not it. What kind of influence do you have over evangelism? They've been in the church in Sola. There are many workers there, and they work very hard, and I don't really say much to them because they need to work. But when I see some person, they are a great committed worker, but they're not being used for church work at all. Why? Because they're still sitting still. Because they're still sitting still. In my eyes, they are a gifted person. And so I give a personal order to that person. And so I just rightfully said to that person, but that person heard that as a voice from God. And often times that person would give me reports. And so in this way, he must really begin the evangelism movement anew. And so in my eyes, I don't think that we've properly begun this. And those who've done this are not because they're renowned, but because they've already done it. And for a very long time, you know, my hobby was fishing, and so when I go see another person fishing, I can tell right off whether they are just a beginner or not. If there are any fishing professionals out there, I'm sure you know, you just see and you can tell. And when you ask them, you can tell. And because I like to go fishing, but if my secretary's don't want to go, then I can't go either. And why? Because my secretary is in charge of my schedule. There is a single thing that I do in my own schedule. And when something urgent happens, they say, oh, pastor, you've got to do this and this. I can't say anything against that. And because my schedule is so complicated, I have several people running my schedule. And so, you know, when I have some time that I want to be to teach them fishing as well. At first, I'm just forced to go because I told them to go. I can tell they just begrudging me going along because they don't want to. You know, they say, oh, yeah, pastor, we want to go, but I can tell that they don't. But after doing this for several years, I can say they're almost professionals themselves. Even though they become almost like folks, when I look at them, I think they shouldn't be doing that. And looking at how they throw out the line and how they reel it in, you can tell. Then one time I was watching Kim Jong-un and he threw out the line and he made the line very taut. And I was wondering where he had tossed the line and it wasn't very far, just right in front of him. Then pros, when they toss the line right in front of them, they make the line very loose so that it will go down. But he's just sitting there holding onto that line. And if we don't do that, then you're not going to get much from that. You know, that means that the needle is going to get, the hook is going to get caught on the rocks there. And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to him, but I didn't. And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to him, but I didn't. Why? Because at that time he caught something. I said, okay. That's what the ocean is like. You never know when the fish are going to come. And the reason why I'm saying this is, because when you are a specialist in that area, you can tell right or not. When they first cast the line, you can tell. There was one elder who came to me and said, Oh, pastor, I heard your sermon and my hobby is fishing as well. And I said, oh, what do you catch? And beginners, they don't know what that means either. They said, oh, no, I just fish. I said,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And I said, oh, I do this kind of fishing or that kind of fishing. They're all different kinds. And I said, oh, which kind of fishing do you do? And he says, oh, I just go and fish. Then I do it in the freshwater. I said, do you just drop the line or do you go out to sea? And he said, no, I just fish. And so I never asked him again. Then these people don't know a single thing about evangelism, but if you keep on saying things to them, then it only turns out to be some kind of method. Then these people don't know a single thing about evangelism, and the reason why we do this, why we use this method, it's not that it's a method, but that I receive grace first. And the reason why we do this, why we use this method, 오늘부터 전도를 캠프하는 모든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응답받는 부분을 알도록 해. And so starting now, all of our pastors, assistant pastors who are going to be running camp and evangelism, make the church members receive answers first. Ah,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 알고 그렇게 하면 보입니다. And you might ask, well, how do we have to actually do this? Once you know the answers first, then you'll be able to see them. Then that church member will receive so much grace and strengthen the evangelism field. And so it's that kind of movement that must arise. And so it's that kind of movement that must arise.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있습니다. And the opportunity to truly experience Christ, experience Christ, that opportunity exists for every person. 그리스도를 맞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And that time schedule is entirely in God's hands. And that's why we pray. And so there's no such thing as discouragement regarding evangelism. And so there's no such thing as discouragement regarding evangelism. And there's no such thing as no answers before that you do. And there's no such thing as no answers before that you do. And there's no such thing as no answers before that you do. And there's no such thing as no answers before that you do. There are times where you evangelize now, but the answers arise later. And especially if you know this rule, you might evangelize them now, but you can meet that person later on as well. And so there's no such thing as you talk about Christ, those who met Christ, they gain faith. What that means is they don't need anything else works arise by faith. And what do you see most cautious of here? That a lot of programs are good, but you don't have to tempt people with that. That all the fields that we're looking for, we'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truly have faith in only Christ. And to begin starting now this way, and absolutely the doors will open. It's beyond our imagination. How can those people do that with such faith? It's beyond our imagination. And to the point where sometimes I'm kind of doubtful. I was told to say that I have been a Jew in Busan. I was very afraid. I remember saying this before, I went to in my university evangelist. And these three young women, they were so beautiful, so kind, but all three of them were crying when I heard the Tea卡. 그냥 복음 받으면 그렇게 잘생기고 지성인답게 이러면 되는데 펑펑 우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의심하여는 의심을 했어요. 어떤 의심을 했냐면 필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뒤에는 만나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모임할 때 계속 그 이유를 내가 찾는 거지. 이게 내가 불신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어. 충격되는 말을 내는 거지. 자기는 이 그리스도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눈물이 없나. 어떻게 친구 세 명이 똑같이 걸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아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있구나. 이 사람들은 크게 안 건드려도요. 매세 매저도 막 살아나요. 초대교회가 특별히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수준은 교회에서 시험들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은 죽어요. 그는 완전히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자들만 모여있어요. 이게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진짜 전도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웠게 이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많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사처럼 나가서 병원 치료하는 점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도 아니여 복음 전거되는 순간은 역사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막 간증할 게 없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사람 전해야 됩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을 같이 간 사람들이 볼 때도 역사에 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권능이 뭐냐말이요. 이 부분이 안 빠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걸 보도록 여러분들이 있겠나 모든 이유 싹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키들만 집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였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였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였을까요? 지속하는 게 4번입니다. 그 병자 보고 제사상에서 네 몸을 보이라 내가 예문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또다시 정인으로 정인이 정인에게로 계속 연결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목회사가 주로 이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식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하고는 대부분 그냥 어울려주면 돼요. 그 중에 수분 제자 한 사람을 건드린 것이 그렇게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교육 때 받은 은혜가 그거든요. 교회 가보면 교회 분위기 다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자들 부자고 전도하는데 누가 시킵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고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받고 싶다가 아니요. 지나고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꿈 같아요. 교회마다 있는 거요. 인본주의를 극도로 쓰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뭐 인본주의 극이요. 너무 배운 사람들이 많아거든요. 뭐 당에 온 80% 서울대인데 그런 교회가 했더라니까요. 그런 교회가 했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등록했다가 눈치 보고 나가요. 아이고 이 교회는 다닐 교회가 아니구나 이러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안 보여요? 그래도 교회는 와요. 열심히 교회와서 싸우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심부름해서 못해요. 내가 교육자니까. 아니 사례받고 일하는 교육자가 이유가 뭐 있어? 하면 되지. 근데 그게 6명의 사명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6명 붙잡고 아 아이들 말씀도 못해야 돼. 다른 동안 했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란 거. 3명자 6명을 찾았는데 딱 우리 교회 주위에 초등학교 6개. 여러분 들어본들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지만 저는 놀란 거. 대구 가보세요. 나는 대구에 쳐다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막 창의는 아 여기가 이렇게 변했구나. 아 저거 동네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난 몰라. 부산 가보세요. 창의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해. 김창욱은 항상 그 마음이 운전해. 나는 이야기하면 야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구포야 구포. 여기가 말이야 터널을 때리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야. 나 혼자 안 버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런 차이가 나 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나 버립니다. 본 사람들은요. 오. 이래가지고 더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 아이들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 다 모으면 또 예배가 되잖아요. 애들 제자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학교 앞에 집을 찾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학교 앞마다 중차 집이 있네. 그래서 여기에 성인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겠네. 너무 좋아하는데 예산 들게 없이 자기 갖다 가져가. 아이들 뭘 먹어야 되느냐. 다 알아챙겨. 어제때 시간이 오바되면 식사까지 줍니다. 그걸 이 사람은 너무 기쁘게 생각나요. 애들하고 말씀 들으면 자기 놀란 건 말씀도 적고 이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속. 꼭 여러분을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로 반드시 답을 내야 되죠. 쉬운 말로 네가 아파서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네가 치유 때문에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당신에게 성시시킵니다. 요까지가 꼭 나와줘야 돼요. 요까지가 꼭 나와줘야 돼요. 메시지 때도 많이 했을 겁니다. 꼭 이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리스도 정말 만나면 역사를 납니다. 어떤 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로 칼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운동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이 주역돼 새로 시작하세요. 목사님들 돌아가시거든 싹 다 망대를 만드세요. 안 나가도 돼요. 망대를 만드세요. 해보려니까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지금 바닥에 깔렸다.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이 강의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금, 토, 일 시대였어요. 건물이 없고 교회가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있어도 어차피 모자랍니다. 저 임세회 같으니 크다고 사과하는데 당장 이게 모자랍니다. 지난주간에 새로 짓는 보고 올라오더라고 지으라고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열어야 됩니다. 이거 열어서 꼭 여러분이 하세요.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뜰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뜰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킵니다. 세 가지 뜰을 24 하는 교회는 초대 교회 말고 지구상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해요. 왜냐?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평신도들은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뜰의 사람들을 여러 번 집에 와서 누리고 즐기고 배우고 보도록 해줘요. 그렇잖아요. 집이 그래도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단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24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24가 되죠. 여기 앉아있는 누가 교육자나 청년이 한 명만 마음 먹어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로 중심하라는 거는 자료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얘기지 없어도 개인도 할 수 있는 다 민족. 그 사람들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 다 모른치 숨기고 있습니다. 치유. 이들에게 복음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밋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으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요. 그렇죠. 개인 욕심이 잘못하면 개인 욕심처럼 보인다. 개인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 일어나야 지역 사회를 살려요. 도망할 필요 없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후대를 살리는 거에요. 두 번째 말은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후대를 살리는 거에요. 교회에 몇 명 데려가면 영세민처럼 밥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못 살리지. 오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굳게 붙잡는 정말 망대를 세우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